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산불 등 화재가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는데요. 점차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밤부터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가 되겠고 강원 영서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는데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오전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가 되겠고 한낮에는 서울 6도, 전주 9도, 대구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는데요. 오후부터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0도, 광주 5도 등으로 출발하겠지만 낮에는 서울 3도, 청주 6도, 안동 7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차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이후로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질 텐데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